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고고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누르려면 누를수록 반대로 쑥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정부가 주거형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수익형 부동산이 풍선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 계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하시면 보통 상가나 꼬마 빌딩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덜컥해서 통건물을 매매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저희가 소액으로 하지만 입지는 너무나 우수한 소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출발합니다. 저희 방송 이름이 실전부동산고고입니다. 그거에서는 누구나 아는 뻔한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고요. 정말 실제로 매매하실 때 들어보실 수 있는 비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1분은 UNS 사우징 유재성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평소에 부동산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시면 저희 쪽으로 24시간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077-6357번 기억해 주시고 고민 생기시면 바로바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대표님께 시장 이슈 여쭤보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서울 부동산에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바람인지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가을 바람이 아니고 수익성 바람이 불고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투자금은 재건축 쪽이나 재개발 쪽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뭉칫돈들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재건축 쪽 너무 많이 규제를 받다 보니까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좀 투자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이런 또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마빌딩 쪽이나 이런 수익성 부동산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한 6월 정도에 굉장히 좀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7월에는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지금 8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수익성 부동산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이 또 부는 바람, 어떤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지 정확하게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체크를 한번 해보면 반사 이익 누리는 수익성 부동산 왜 그럴까요? 지금 서울 재건축 아파트가 19주 만에 지금 하락 전화를 했는데요. 지금 9.13 대책 나오고 나서 계속 조금 힘들었던 서울의 부동산들을 2월달, 3월달에 들어서면서 재건축 쪽이 좀 불씨를 살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19주 동안 계속 상승 렐리를 가져왔는데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복병을 한번 만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국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재건축 쪽은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서울의 전체 아파트값, 서울 전체 부동산 시장은 지금 10주 연속 오히려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폭이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한 0.02% 정도 지금 올라갔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다시 0.03%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오히려 폭, 올라가는 폭은 더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쪽은 누르니까 조정을 받지만 어쨌든 새 아파트라든지 다른 데들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재건축 쪽에 누르면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청약 열풍이 엄청나게 거셀 거다. 이런 계속 예고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죠. 지금 며칠 전에 분양하고 있는 사당 쪽에 이수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경쟁률이 200대, 203대 1이에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서울 안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도 3년 안에 이렇게 200대 1 이렇게 새 자릿수가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청약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재건축을 누르면서 나오는 건데 무려 84제곱미터,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 중도금 대출까지 되니까 1123대, 엄청나죠. 1000대 1이 넘어가는. 어쨌든 지금 예고했던 대로 지금 청약 열풍들 지금 엄청나게 거세고 불고 있다.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불고 있는 바람이 바로 이쪽을 누르다 보니까 지금 뭐 청약이나 이런 쪽들은 어차피 내가 뭐 청약 가점이 한 70점, 60, 70점은 넘어야 되니까요. 무주택자들이 또 계속 이렇게 좀 진입을 시도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유주택자들,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수익성 부동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요. 지금 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자, 일단 은행연합회에서 신규 취급액 기준에서 코픽스 금리. 그러니까 8개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뭐 수신 금리가 되고 여기에다 이제 정부에서 뭐 차입하는 이런 금리까지 한다라면 이것이 지금 1.68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데다가 지금 국채은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국내 적정 금리가 얼마냐, 기준 금리가? 0.9% 정도가 지금 적정하다. 지금 1.75에서 지금 7월 달에 0.25를 낮추면서 지금 현재 기준 금리가 1.5%인데 0.9까지면 지금 그렇죠. 지금 뭐 한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한 10월쯤에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때 0.25가 떨어지고 또 한 연말쯤에 한 번 더 내려가지 않겠나 해서 0.25가 떨어지면 그게 이제 1%, 정말 기준 금리가 딱 1%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들이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전문가들도 결국 이렇게 낮아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어쨌든 지금 이제 서민 같은 경우에 지금 8,500만 원 이하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16일부터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해서 1.85짜리 지금 대환 받아라. 어쨌든 지금 뭐 기금대출이긴 하지만 그래도 1%짜리 주택 대출 금리가 나왔다라는 건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시중의 금리도 최저가 지금 2.1%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곧 1%대에 진입하지 않겠나. 결국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또 투자에 대한 부담도 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면서요. 그렇다면 뭉칫돈이 지금 몰리고 있는 이런 수익선 부동산들 가장 대표적인 게 또 꼬마빌딩이 되겠습니다. 꼬마빌딩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 4% 정도는 그래도 수익이 나와야 들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아니야. 3% 정도만 수익을 놔들어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월 천만 원 정도 나오는 꼬마빌딩이 있는데 그럼 이것이 한 1억 2천 정도가 연 임대소득이 될 텐데요. 그러면 4%대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면 0.04로 수익환원법으로 해보면 약 한 3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대 수익률이 3%로 낮아지면 1억 2천을 0.03으로 나오면 40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대 수익률이 1% 낮아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10억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버리는 이런 것들이 그만큼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요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2015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 한 7% 정도가 지금 꼬마빌딩의 평균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꼬마빌딩 투자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 하나 있죠. 뭐냐 하면 보통 RTI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임대소득을 보고 대출을 이제는 해주는 거예요. 수익을 실제 수익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좀 허름한 건물 사서 여기에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수익을 보겠다.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원했던 대출이 안 나와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RTI 개념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점포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세제 혜택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이 좀 크고 상가가 작으면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금 바뀌어서 2022년부터는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따로 양도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것만 보고 또 투자하는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집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공실이 생겼을 때 집합상가는 관리비를 건물 주가 낸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관리비까지 체크를 해서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뭉칫돈들도 움직이지만 지금 소규모 자금들 그러니까 천만 원, 이천만 원 아니면 한 1억, 2억 가지고 내가 소규모로 수익을 하겠다는 분들도 지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주거용 오피셀 그렇죠. 역세권 안에 있는 주거용 오피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천만 원, 이천만 원, 1억, 2억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부동산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수익성 부동산도 입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울 중심권 쪽으로 해라. 이왕이면 강남 3과 1에 하면 좋겠고 또 종로나 영등포에 대한 3대도심이라든지 아니면 7대 광역중심 그 안에서도 바로 그렇죠. 구호선 라인 같은 황금 라인 같은 이런 지하철역에서 아무리 멀어도 도보 10분 이왕이면 도보 5분 이내 초역세권 쪽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교차입지에 투자를 했을 때 뭐 좀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고 시청자분들의 말씀 들어보니까 관심도 1위가 바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었습니다. 시황 내용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이에 맞는 투자처까지 유재성 대표가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오피스텔 준비돼 있습니다. 위치는 구호선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 4분 2019년 5월 준공됐습니다. 층수는 9층 건물 내 4층에 자리하고 있고요.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1,300만 원, 전세 시엔 보증금 1억 8,5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800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1,000만 원, 월 70만 원, 대출 예산 금액 1억 4,900만 원 활용할 때 실 투자금 5,4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 반장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수익형 부동산 탐색에 함께 나서겠다라고 정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강남 3구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강남 3구 안에서도 정말 구호선, 그렇습니다. 강남 3구면서 구호선이면 정말 또 하나 교차입지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구호선 석천 고분역에서 도보 4분 거리. 강남 안에서도 당연히 역세권을 우리가 집중 공략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안에서도 구호선 라인,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아무리 강남이라도 개발 호재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 호재가 우리가 쏟아지는 곳들, 이런 쪽들을 해야 되겠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올 12월 달에 지금 착공을 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바로 내 집 앞에 이런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어마어마한 빅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거. 이것은 차익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안전성 있게 우리가 월세 소득을 기대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이 이어지는 게 바로 탄천 쪽, 한강 쪽에 수변공원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63만 제곱미터는 거의 한 20만 평 되는 것들이 지금 워터파크까지 생기는 바로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수변, 생태, 여가, 문화 그런 공간들이 조성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 지도를 좀 보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여기가 바로 한강이 되겠습니다. 한강에서 지금 이어지는 게 국제교류 복합지구겠죠. 지금 현대 글로벌 빌딩센터라고 해서 현대 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오는 569m 국내 최고층 빌딩이 되겠는데 121만 명이 이쪽으로 지금 온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깁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G2X, A노선하고 C노선, 위례신사선, 지금도 현재 2호선, 9호선. 이게 같이 2호선, 지금 석촌 고분역으로 그대로 이어지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바로 잠실역, 바로 위에 잠실 그 업무타운에도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치역이 여기에 있고요. 지금 이 탄천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바로 석촌 고분역이 있고 바로 본 오피스텔이 이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다는 거죠. 같이 이어지면서 수서 역세권으로 이어지죠. 여기에다가 이제 문정 쪽에도 보면 지금 문정지식산업센터 쪽에 테라타워, 엠스테이트 그 어마어마한 63빌딩 거의 한 2.5배 되는 그 많은 빌딩 안에 보면 전부 다 4차 산업 쪽에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다 이런 어떤 그 1인 가구들의 젊은 직장인들이 다 엄청나게 많은 곳들이 바로 직산업센터인데 그래서 이 한강에서 이어지는 앞으로 제가 이제 탄천벨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위례 신도시까지 이어지죠. 이것들을 주목을 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강남 3구면서 부동산의 황금라인, 9호선이 이어지는 이런 쪽들을 좀 주목해서 수익형 부동산도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오피스텔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살짝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앞으로 가격 상승이 되려면 일자리를 따라가라라는 공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곳 다 그곳을 만족할 수 있는 곳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뭐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부동산 투자가 어디 지역에 투자한다, 입지가 중요하다. 사실 그 입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일자리 입지인 거거든요. 부동산은 사람이 있어야 그렇죠?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뭐 그 정말 나중에 투자를 해놓을 거야 수익성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정말 연금 같은 그런 부동산들을 투자하는데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놨다가 나중에 공실이 난다든지 이런 걱정이 되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쪽에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이게 실제 지금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강남 3구 안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렇게 후분양하는 것들이 많이 없거든요. 후분양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내가 그 이야기했던 것들이 정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그다음에 젊은 또 1인 직장인들이 정말 살기 좋은지 또 여기도 이렇게 외부로 보면 정말 그 안에서 햇빛은 잘 드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임장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데 실제로 건물이 이렇게 다 올라간 것들을 확인해 보면 그런 것들을 꼼꼼히 다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뭐 그런 정말 개발 후자들이 쏟아지는 그런 것들도 석천구분역에서 도보 4분 거리가 실제로 내가 걸어보면서 잠실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국제기립복합지구까지는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얼마나 주변에 많은 일자들이 들어와서 편리하게 여기를 주거로 이용할 수 있는지 탄천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완공이 된 건물이라는 거고요. 더더구나 지금 40세대면 보통 강남 안에서는 10세대, 20세대 이 정도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또 올라간 곳이 바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2종 일반 주거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로 앞에 도로 조그만한 게 있는데 이 건너편에 보면 도로 앞에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제가 공시가격을 확인해봤더니 2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공시가격만 평당 1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투자하는 게 맞겠죠. 더더구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잘 아시듯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왕이면 강남 안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땅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놓는 것 당연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풀옵션이고 정말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그런 도심 안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슬슬 가을 오고 있습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시원하게 보니까요. 직접 임장 나오셔서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입장 나오셔서 정말 튼튼하게 지워진 곳인지 살기에 좋은 곳인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확실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일단 소액이라고 저희에게 힌트는 살짝 주셨는데 정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곳인가요? 자, 강남 3구, 그 다음에 9호선 석촌 고분역의 도보 4분 그렇죠. 그런데 3종 일반 주거지역. 지금 사실은 보통 우리가 서울 안에 웬만한 역세권들이 다 2억이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2억 초번대라고 하면 강남 3구 안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것도 9호선에 투자하는 게 맞겠고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금 들어선 이슈들이 있는 곳 바로 2억 1,300만 원이 되겠는데요. 당연히 전세 1억 8,500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으니까 강남 3구 안에 9호선 도보 4분 거리에 2,8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했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3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기본 정보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혼자 서울 부동산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부동산계 유반장이 방송 끝난 후 차근차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드립니다. 주제는 확실한 서울 초역세권 투자처 지목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유원빌딩에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수민 세미나도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 중심권 공약 소액 투자 비법도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역시 장소는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빌딩입니다. 공통 문의 전화번호 02077-6357번입니다. 무료 세미나 기회도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유재성 대표와 1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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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